우리의 옛 땅 관중. 자 이번 회에서는 단 한 사람의 장수가 만명의 군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관문과 초한제의 영웅 유방이 잔도를 불태우고 갇혀 있었던 초계 관중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알면 역사의 50%를 그냥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관문이란 산과 산 또는 협곡과 협곡에 쌓은 문으로 그곳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외통수에 있었던 곳이 관문입니다. 관중. 금강산과 한라산의 경계를 따라 맨 밑부분 한수가 나오는 입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강진, 청주, 무주, 양양, 단양지역으로 그 한수가 압록강이며 이곳 한구에 한명의 압구정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 한양이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수를 따라 역으로 거슬러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가운데 부분에 강의 왼쪽편으로 넓은 평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금강산과 한라산 화산인 삼각선이 만나는 지점인 관의 중심인 관중으로 이곳이 바로 당군왕검의 왕검성, 한나라의 양성, 상은나라, 소주의 궁실및 진시황제의 아방궁, 한구조 유방의 장납궁과 장양궁, 수나라의 인수궁과 당나라의 구성궁 및 조선의 권장궁 등이 있었던 구중궁궐의 터입니다. 이곳이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이며 우리의 역사를 난생신화로 만든 알토알탄의 오르도스이며 이곳에 있었던 성이 국내성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역사 속 금강산과 한라산 화산인 삼각산의 쇽곡이 관중이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관중의 넓은 터가 바로 화산인 삼각산 밑의 양지인 화양의 쇽이었습니다. 한양장안이 바로 쇽이었던 것입니다. 관중 또는 관중분지, 관중평원은 역사적으로 북쪽의 소관, 동쪽의 함곡관, 남쪽의 무관, 소쪽의 대상관 사이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현재의 중국 산시성 중부와 허남성 서단을 포함한다. 자, 이 중 관의 중심 철문관과 동쪽의 함곡관, 남쪽의 무관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철문관, 철문관이란 철성에 있었던 문으로 이곳이 철문관이기도 합니다. 구중 궁궐의 터 위쪽 화산의 좌측편이 바로 대진국파래의 공국자 대재웅이 넘은 철물령입니다. 그곳의 관공서가 바로 금성천부였습니다. 철문관은 비단길에서 천산남노의 중요한 요청지로 흉노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다. 지금은 철문관은 최근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7세기 중엽 당나라의 고승인 현장의 여행기인 대당서역기와 8세기 해초의 왕호천 축국전의 행노에서도 철문관을 거쳐 안국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문관을 거쳐 안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안국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안주입니다. 이곳 안주가 장안이 시작된 풍업의 고죽국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개성이며 안시성입니다.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천왕님의 기졌던 용성이 있었던 것으로 대조용은 이곳 천물령을 넘어 그곳에 대진국 발회를 공국했고 당현종은 안사의 난으로 그곳 장안의 권장궁으로부터 천물령을 넘어 대진국 발회로 몽진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속어왔던 것입니다. 당현종의 권장궁이 있었던 장안이 바로 초기였습니다. 이곳의 한고조 유방이 항으로부터 봉지를 받으면서 관중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곡관 역사선 함곡관이라 하면 크게 두 군데가 존재하는데 진나라 시절의 원조 함곡관은 허난성 샤먼샤 링바우시 항구 간진 북쪽 황하 근처 협곡지대로 더 설적으로 가면 동관이 있다. 한모제가 새로 옮긴 이후에 함곡관은 로양시 신안현 동쪽 류완의 신안항곡관 유지이다. 현재 중국에서 설치한 항곡관 관광단지는 전국시대 시절의 구항곡자리에 위치되어 있다. 함곡관이란 함곡이라는 지명에 있었던 관문인데 도시를 달리하여 옮기면 이름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실상은 구항곡 흥론과 신항곡 신안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지명을 나누어 조작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중 궁궐의 터 북쪽 화산 너머 우측 지역이 바로 낙양인 경주입니다. 그래서 낙양시 신안현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함곡관을 한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한양 한성입니다. 구함곡관의 동관과 신항곡관의 신안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동관 고전번역원의 다산신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하니 지금 하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정야경이 얽고 있는 하성부의 철옹성이 바로 진나라 봉상현의 옹성이며 철문관의 중심 금성의 철성으로 두보의 이성에 대한 동관리라는 시가 남아있습니다. 병사들은 어찌 그리도 고생스럽게 동관길에서 성을 쌓는가 큰성의 견고함은 강철도 그만 못하고 작은성의 높이는 만장이 넘는다네 정도전의 성은 철옹성 청기리나 녹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금성인 국내성의 철성에 두보시의 무대 동관이 있었습니다. 금성철성 철옹성은 한양인 장안의 구중궁궐을 터인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국관은 한양에 있었던 관문인 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한, 신한국관이 있었다고 하는 신한의 정체도 살펴봅시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한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산이란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산이라고 했습니다. 한양 장안이 있었던 곳이 신도로 이곳이 경산을 가운데 두고 경도인 서울의 신도와 반대편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한국관이 한관인 한양의 지명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한양 장안에서 화산의 좌측 천물령을 넘으면 그곳의 좌측의 경도인 서울의 개성이 있었고 우측으로 낙양의 경주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무관, 한고주 유방이 진나라에 아방궁이 있었던 한중을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장수가 무관의 배상이었습니다. 그 위치를 찾아봅시다. 무주에 있었던 관이 무관으로 무주는 제우국 제나라에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오나라인 금능의 우측과 한강의 좌측편이 됩니다. 철옹성 새금은 새철과 동일한 지명으로 관중의 구중궁궐의 털을 지키는 금성철성을 철옹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옛말에 등장하는 그 철옹성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개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팔경의 시를 올리다이다. 신도란 태조이성계가 명조선 건국구 3년 후에 천도한 바로 한양입니다. 신도팔경시의 제2수를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넓고 구름은 봉래의 오색으로 둘러또다. 연년이 상온의 깨꼬리아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천하의 구중궁궐이 있었던 곳이 관해의 중심인 관중으로 이곳을 지키는 성이 철옹성이고 봉래의 오색이란 이곳 구정궁궐의 터가 자리잡은 곳이 봉래 풍악의 금강산 줄기 지역으로 그래서 봉래 풍악의 오색이라고 한 것이며 상온이란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조성한 상림원으로 이곳 상림원은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에 있었으며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상림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산곡 춘정병계랑문지 3군의 화산곡 을사년사올을 인용합니다. 화산의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대곡경의 황금군걸 같아 평탄하게 사통 오달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의 음량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의 평지가 역대 왕조의 궁골들이 있었던 승지로 태조 태종이 창업한 곳은 바로 화산 삼각선 아래의 한양 장안의 초기였던 것으로 이 화산곡에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나라와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봉상이었습니다. 촉산 시 제목을 잊어버렸으니 양해 바랍니다. 악독한 조령 입을 벌려 한꺼번에 여섯 나라 제우 삼켰네 아방궁은 하늘과 갈지런하여 촉산의 꼭대기를 내리눌렀네 오후 사이에 화가 일어나 하루아침 항우와 유방에게 바치웠다오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촉산의 꼭대기를 내리눌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욕사 조작을 제대로 하려면 현 차이나의 사천성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차이나의 지명 조작도 눈에 보니 보입니다. 이 촉산이 바로 화산입니다. 화양을 촉이라고 하며 이곳에 있었던 산이 화산으로 한양자간의 진산 화산삼각산이 바로 촉산이었습니다. 역사 속 그곳 화산의 삼각산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네. 촉도난 200 자 이제 용시산 이태백의 촉도난을 인용해 입으니 어떠한 경로로 관중인 한양장원으로 갔는지를 추적해 봅시다. 아이쿠 아찔하게 녹구도 함하구나. 초구로의 길 어려워라.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더 어렵구나. 관중 땅 진과 내양들이 없었고 서쪽 태백산 세길 따라 겨우 아미산 올랐네. 서쪽 태백산이란 금강산을 묘향산 태백산이라고 했으니 이태백이 금강산의 남부 김해의 금릉 무주의 한수출구에서 출발하여 북쪽의 관중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동쪽은 용주산인 한라산이 됩니다. 이태백은 금강산인 태백산의 세길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산의 금강산은 아미산이라고 합니다. 하늘 높다란 사들이 절벽에 매단 잔도만이 고리같이 길 대신 이어졌노라. 아래는 암석 절벽 치는 물결과 엇겋겨 흐르는 억센 물어름. 무서운 길 미끄러운 바위 오를 수 없고. 금강산과 한라산이 만나는 경계 부분의 계곡에 한강물이 세차게 흐름으로 그곳으로는 가지 못하고 산의 중턱에 잔도를 만들어 관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고로 가는 길 가기 어려워라.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내닿는 여울과 튀는 폭포수. 서로 다투고 소란 피우고. 벼랑을 치고 돌을 굴려. 온골자기울에 쏘리 울리네. 동양성에 있는 산의 형세만 봐도 상기의 정황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문 막으면 만명이 뚫지 못하리. 몸 추켜세워 서쪽 바라보며 길게 탄식할 뿐이로다. 초고로의 길 가기 어려워라.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더 어려워라. 자 금강산의 남부 김해 금릉 무주를 출발해서 금강산을 따라 관중으로 향하는 여정이 촉도로 이곳 둥정의 어려움을 동영상 화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역사 속 관중이라는 것이 100% 확실한 것입니다. 두보 진주동곡. 화산 남쪽 금강산과 화산이 교차하는 경계의 넓은 평지가 바로 한양 장안입니다. 두보의 장안에 대해 읊은 시 중에 망망한 망겹의 산 종 하나 홀로 산골짜기 사이에 있어라. 바람도 없이 구름은 요새에서 나오고 밤도 아니거늘 달이 관문에 찾아든다. 망망한 망겹의 산 사이에 관문들이 즐비하니 장안의 다른 이름이 관중입니다. 그 망겹의 산 사이로 일백돌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보의 시 제목이 진주가 바로 관중인 장안 한양이었습니다. 북교의 목마 봉하백 정도 전에 신도팔경시에 제8수를 인용합니다. 여덟째 북교의 목마 바라보면 저 북교 숫돌과 같은데 봄이 오면 푸른 무성하고 샘은 달구나 맘마가 구름처럼 모이고 까치처럼 날뛰는데 모기는 멋대로 서로 갔다 나무러 갔다 하도다. 한주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장안성의 북쪽교에는 숫돌에 깎아 놓은 돌같이 맨들맨들하지만 봄이 되면 풀이 무성하고 샘이 달라고 했습니다. 망망 망중산에 겨울 내내 쌓인 논들이 봄이 되면 녹아서 온천지가 물천지가 되어서 그 숫돌산이 풀이 무성해지고 군데군데 샘들이 철철 흘러 넘치는 정경이 논에 소원하게 그려집니다. 장안성 북쪽 교회 숫돌에 깎아 놓은 돌같이 맨들맨들한 곳이 바로 한라산의 정상부분 두무아기입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면 정상부분이 완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봉하백 정도전에 신도팔경시의 무대 한양을 장안성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변계량 명조선의 신하 변계량의 표문을 살펴봅시다. 대가가 북경에 횡행하심을 아래하는 표 변계량 용오가 난면하시어 엄연히 천하에 군림하시고 나녀가 북행하시어 비로소 신도를 보읍시니 무릎 보고 듣는 자 니안이 기뻐 춤추오리까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청명이 순 임금과 같으시고 문사하심이 요 임금과 맞으시어 이재의 옛날 봉업에 나가 새로 큰 도읍을 만드시고 삼왕의 지극한 정치에 올라 바로 황천의 짝가옵시니 정구에 비하여 빚을 더하고 온세계를 통하여 경사로역에서 제항이 서로 꼬리를 물고 초목이 모두 기뻐하옵나이다. 고려의 왕위를 받아 제휘에 올라 남쪽을 향하여 신하들의 조회를 받으며 천하에 군림하게 되었는데 나녀가 북쪽으로 나아가 한양에 천도하니 요순 이재의 옛 봉업 힌도인 한양 장안에다가 도읍하고 삼왕인 한유방 수양견 당 이혼의 자리에서 비당금제의 금성에 부처님의 황부에 짝하게 되었다. 제항은 사다리와 배로 제항이 서로 꼬리를 물고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중앙조정의 행사가 있어서 천하의 사절들이 관중의 중앙으로 모여드는 사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관중인 장안 한양이 만중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지만 군데군데 잔도의 사다리를 올라타야 지름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와 배가 서로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듯 이 사절단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천지 사방에서 대산맥에 형고를 뚫고 흐르는 일백두레 금유의 강을 그 강의 양안에서 밧줄로 그 배를 끌어가며 금유에 휩쓸리지 않게 그 배를 끌어당겨 버텨내고 해서 그 강을 따라 올라가고 따라 내려가는 행렬이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 관중이었습니다. 자 역사 속의 실제 관중의 모습을 보신 소감들이 어떻습니까?